들어가면 되는거에요? 아 그럼요 확인 아 원 바퀴가 되는거에요 그냥 튀는거에요 아 뭐야 그냥 그거 하루종일 잡다가 저도 그냥 하루종일 내려봤는데 잡히지 마세요 효율이 좀 잘하면 될 듯 아 그 아까 눈 떴을때 그 카운터 치는게 너무 에바야 카운터 생각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아 보스한테 사신을 맞기 위해서 일단은 카운터 하나 둘 셋 아 외부 카운터 나이스 믿었어 믿었어 카운터 어우 너무 아프다 이거 조니 네 네 네 둘 셋 카운터 카운터 둘 셋 너머갔다 아 넘어갔어요 위치로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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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가 계속 세트가 버그있어서 그냥 해볼게 네 확인 아 이거 안 바뀌어요 여기가 안 바뀌어 황강이 안 펴줬 아 잡혔어 잡혔어 조심 상관없어 바운안 안타요 이거 네 바운안 안 쓴대요 아 딜감 내가 장비가 깨졌었어 미안하다 형 레전드에요 형 형 둘 둘 둘 이거 선착형 가보세요 바닥 빠지는 수 있어요 아니 후마 장비가 깨져서 환각이 안켜진다고 한거야 형? 어 제소 안전졌던거야? 환마 개빠네 형 죄송한데 일느남 깨면 야자타임 할 수 있으세요? 일단 깨고 얘기합시다 깨고 얘기합시다 바운드 안 들어왔어 바운드 야 바운드 안 들어왔어 바운드 다 살았어 어 바운드 안 써도 되잖아 아 이거 안 됐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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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켓 위치 봤지 여기 여기 저게 그냥 히든 바운스는 그냥 하나 범위가 일정하게 다 작아지는 거네 저희 내려오고 5초만 기다려줘요 연희 우리 중간에 가야 돼 아 오케이 이 파티 5초 후에 버블 5초 후 확인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나온거야 아 칭찬합니다 그러게요 백졸패턴인줄 알았더만 아 안보였어 이게 파티프리 근데 지금 수리 아 안되네 수리했어 수리했어 이거 제가 함수 이제 형 좋네 세졌으니까 금방 잡을거야 어 일단 넣었어요 오케이 무너 항상 생각 무력 무력 피하기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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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하기는 나중에 강화되면 나오는데 강화 패턴인가 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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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타이밍 들어갔어 아 여기 어떻게 피해 두번을 해요 두번을 애메하게 있을봐요 그냥 멀리 가세요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어 지금이야 나이스 이거 망치 형 한번 숨겨주세요 우메 한번 넣고 나이스 뒤에 조심해 괜찮아요 광씨 들어갈거에요 어 이거 땀 넣어놔야겠다 어 이거 땀 넣어놔야겠다 어 이거 땀 넣어놔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파겐 됐다 파겐 됐다 어 또 쳤네 하나 둘 머리 위에 방탄 3개 됐어 이거 조심하세요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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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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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바닥 들갑 나이스 바들갑 굿 굿 바들갑 이거 기절하면 냉쳐놔 아 괜찮아 이건 근데 뭐하는거지 촉수들갑 촉수들갑 아 이거 메두사 아니네 피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신다 왔어요 게이지 안싸게 피하기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아 그렇네 어 야 다이고 도망가니까 맞아 맞아 그냥 아 맞아요 굿굿굿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하고 아 암수 제가 넣을게요 이거 피한 끝나고 한번 넣을게요 오케이 아 알게 피한 끝나고 욕맨 사버 라스트 들어가요 여기 하나 둘 3번 들어가있어요 셋 초점은 너무 좋아 아이고 한 번 더 나이스 너무 좋아요 55줄 고있으면 나와요 암수 아낄게요 다 나온다 나온다 가자 자 곱삼이요 곱삼 이건 곱삼 땡큐 쪼캠 말야 이거 이거 우리 앞에 우리 앞에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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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혔어요 됐어 무력해 무력해 나 무력 어 안되는데 야 하나 안됐어 어디야 여기 있네 어디 안된거야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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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무력고 아 잠깐만 아직 안 빨렸어 돼? 무력? 이거 파괴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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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무력 안 돼 이거 파괴넣어 셋이 파괴넣어 됐다 이제 무력들 가 됐다 들어갔다 무력들 가 야 빨리해 나 킬 왜이 아니 아니 어떻게 해 안해도 될걸 아 그래? 어 어 잡혔어 잡혔어 조스백 됐어 됐어 어떻게 했던 억세스 왜 안됐을까 괜찮아 이제 D공사 지금 28% 졌어 스킵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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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집중이야 누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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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두 번 세 번 카운터 여섯 시 누나일 밟아주세요 이거 이상한거 같다 안돼 변신했어 아 내가 암수 쿨 없다 지금 내가 암수 던진다 했어요 어 빨리 던져 어 뒤에 두 시 잡혔어 자리 이거 진짜 강시 들어가요 아 오케이 나이스 강시 야 이거 무력인가 어 하나 둘 둘 아이씨 한 번 더 아이씨 바닥 조심 이다형 암수 털어주세요 눈 눈 잡근줄 알 눈 무력 피하고 무력 눈 눈 있어요 밑에 있어 눈 있어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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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터진다 눈 터진다 눈 터진다 아 깜 위에 거 위의 거 눈 터진다 위에 눈 눈 눈 내렸다 눈 보이지 لا 야 야 또 af 아해두 눈 pup 아아 눈 보호세요 됩니 찍느다 망치 찍어 망치 찍어 나도 사신다 이러고 도 copyright 중 라이스 나무는 딜 아우면 지금 3버 준비되어 있어요 오케이 저도 준비 완료 오케이 나올게요 오케이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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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버 들어가 있어요 카운터 나인아이 감사합니다 눈알 봐요 눈알 관리 좀 해줘 눈알 아우면 좀 성도를 잡아주세요 아이씨 오케이 침착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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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너? 이제 나옵니다 나왔어 나왔어 3要 갈 필요 있나? 알아서 1943 알아صل 그냥 쭉 멀리서 피하자 외과로 그냥 외곽으로 도망가는 이젠 베스트로 계속 도망가자 아 네 밑 unten 보면 보스 위치 나오니까 응 근데 이거 안으로 도망가면 카운터를 붙여 다같이 도망가면 카운터 못 췌니까 봐야해 다섯시 있어요 다섯시 여섯시 7시 싫은 키 founder 준비 하야해요 학교 준비 해야돼요 슬슬 시계방향으로 도망을? 건 왜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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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혔다 지금 나온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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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끝나면 조리님 암수 부탁드려요 아직이야 와 저거 2차 돌진 백스텝 지금 치면 돼 조리님 암수요 나이스 유기태즈생 유기태즈생 딜 안들어간다 뭐야 딜 해야돼 딜 해야돼 딜 해야돼 딜 해야돼 계속 계속 딜 쌓이고있어 실드 깐다는 마인드 이거 끝나면 카운터도 생각해 확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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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마루야 진행시켜 한번 하자 이거문 룡차 룡차 뭐 잠깐의 이슈 있었지만 미안합니다 야 이거 선짱형 진정한 휴대폰이니까 바로 닿네 일밤 스트리머 퍼클이에요 와 스트리머 와 스트리머 야 망령의 수마 언도독 스타트 됐어 지금 짜룡형 도왔어 야 근데 선짱형 모래주머니 빼니까 바로 클리어하네 와 진짜 선짱형 진짜 욕 한 번만 짜룡형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거 환 바뀌었으면 한 시간빨리 깨겠다 거의 아까부터 아 스트리머 최초 쿨 아닐수도 있대 아닐수도 있대 근데 외만하여서 빠르대 형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와 조니 역시 에스더 조니나브 나 미셜 실패야 나이스 에스더 조니나브 도보기하고 던전 진행하고 영상보고 화장실 갔다왔으면 바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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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보고 영상보고